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일부가 유출돼 교육당국이 감사에 나서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3 자녀를 둔 학교 운영위원장이 행정실장과 짜고 시험지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6일부터 치른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시험지 유출은 이 학교 행정실장과 고3 자녀를 둔 학교 운영위원장이 꾸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입 수시 전형에 포함되는 마지막 시험 성적을 끌어올리려는 학부모의 비뚤어진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해당 학생은 시험을 치르기 전 반 친구들에게 힌트를 줬는데 문제가 실제로 나오자 학생들이 학교 측에 의심 신고하면서 유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학교가 수사 의뢰를 일단 했거든요. 그것과 관계없이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유출된 5과목에 대해 다음 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지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본 학생에 대해 징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